여러분 더 큰 반성으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하나가 하나님 무대 중앙으로 서주시고요. 그럼 정면부터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은 오른쪽으로 시선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도 예쁘지만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의상의 예쁜 장식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더 좋은 사진이 많이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쁜 사진 많이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어서 왼쪽으로 시선 무대 주시기 바랍니다. 기다리템이 원해하이시마스. 정면 다시 한 번이요. 네, 다시 한 번 정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이어서 두 분 같이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